신비아파트 고스트브제트 어둠의 테마사 파란깃송 같이 불러볼까요? 눈 나빠진 윤수는 안경을 주었어요 안경 쓰니 눈 없는 사람들로 보였대요 눈을 노린 안경 귀신 그 이름 타랑기라네 아리강림 귀신에게 끌려가서 갇혀버렸죠 내 공간에 온 걸 환영한다 여기서 없애주마 흔들에 레이저 공격 아리는 신비 불렀고 수많은 눈들 강림 공격 소용없었죠 강림 야적이 합동 공격 타랑기 물리쳤고 안경 찾다 사고로 죽은 성준이 함 풀어주었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!